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재분업 배합사료 사조동아원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6%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5%, 비용의 증가율은 4%입니다. 매출은 2021년까지 정체 후 22년부터 증가하였습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6%,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6%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가 대부분이며 그 외 급여, 운반비가 있습니다. 10년 룩의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775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598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85%로 다소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03%로 다소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30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배당 이래 자사주매입 3회 총 26억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사조동화원이었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τα시장출을 보급 recommended here